자 2회 압축자료 TRS 학습법 훈련을 시작합니다. 자 2회 압축자료 한번 볼까요? 문자 압축. 고양시장 을은 2014년 3월 31일 나중에 별도 체크합니다. 고시로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공급기준 및 기준이죠. 처분 공급을 했고 갑은 4월 21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시장 을이죠. 시장 을은 7월 5일 고양시 공급으로 면허 대상자로 확정하고 갑은 면허 대상에서 갑을 제외시켰네요. 갑은 평등원 측 위반을 주장하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면허기준 설정행위 법적 성질을 검토하라. 그러면 택시면허의 성질 면허기준의 성질 두가지를 검토하면 되겠네요. 고시가 법원의 규범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라. 자 두번째 키워드입니다. 갑은 3월 15일로부터 석유판매업을 양수한 후 양수했대요. 그러면 얘는 양수인, 양도인, A시장에게 변경 등록을 한 후 유정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연계하고 있어요. A시장이 5월 7일 검사한 결과 유정주유소와 상원주유소에서 취급하는 휘발유의 경유가 1% 혼합된 것으로 밝혀져서 A시장은 6월 7일 갑에 대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절차당 하자가 있네요. 청문절차 아니한 채, 석유판매업 취소처분, 취미적 처분이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됩니다. 갑은 그 다음날, 다음날이니까 하루 6월 8일로 가면 되겠네요. 처분이 있으면 알았다. 안날? 재석연 기상점이 시작되죠. 갑은 유정주유소와 동일하게, 동일자가 나오면 뭐예요? 자격우소 또는 평등이죠. 1회 위반임에도 상원주유소에서는 사업정지 15일인데 자기는 지금 취소처분이 나왔죠. 형평에 반한다. 형평에 반한다는 것이 평등 자격우소 원칙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개업 후 처음 겪는 일이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나왔다. 상당성 겨력, 즉 비례원칙 위반, 또는 사소한 부주의. 나중에 내용을 보면 사소한 부주의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경의로 청소를 했다가 다 재고를 못했을 뿐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재량강경사회인데 전혀 재량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불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불행표 1회 법원의 사법적 통제 방법을 물어봤는데 사법적 통제 방법을 물어보면 두 가지 써야 된다고 했죠. 사법적 통제 대상이 되는 죄와 관련해서 대적 구속력 정도, 그 방법에 관해서 일반 논호로서 간접적 규범 통제, 직접적 규범 통제로서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구소송,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에 의한 통제인데 여기서는 법원을 물어봤으니까 헌재는 빠집니다. 위사안에서 미출친 갑의 주장의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갑의 본안에서 승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 다만 불행별표 1을 법적 성질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라. 자, 그러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서 판례에 따르면 행정규칙이죠. 자, 보통 질문은요. 별개로 봐줘야 됩니다. 별개로.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는 것은 지금 2번 질문에만 해당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뭐 1번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보고 자, 시작합니다. 자, 1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 여기는 1분 리마인드 1분 리마인드를 문제 압축을 보고 1분 리마인드 그리고 목차 압축을 보고 체크 체크된 것을 3단계 내용 압축에서 체크한다고 했어요. 다음에는 30초 리마인드 15초 초집중 훈련은 이때는 말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스킬을 나누고 훈련해요. 이거부터 시작해 봅니다. 첫 번째, 개인택스 운송사 법적 성질 설권성, 공익 가능성 특허다. 따라서 재량이다. 판례에 따르면 이럴 때 특허의 면허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이다. 규범 통제에 대상이 되느냐 고시는 법령 보충의 행정규칙이다. 법적 성질은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대적 구성률이 있다. 따라서 법원의 규범 통제에 대상이 된다. 갑의 주장, 편도권 측 위반 같은 경우는 동일한 곳에서만 근속 판단을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편도권 측 위반이다.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 불용별표의 일의 법적 성질, 법원에 따르면 행정규칙이 불가하다. 따라서 규범 통제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법규명령을 보는 견해에 따르면 규범 통제에 대상이 되고 규범 통제 방법은 간접적 통제 방법, 직접적 통제 방법으로서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한 항구 소송인데 전자가 실효적인 통제 방법이 된다. 다음은 두 번째에는 자격수 원칙과 관련해서 재량주의 원칙이 있을 때 설례 필요성, 재량주의 원칙이 된다고 했죠. 설례 필요성 판례에 따르면 행정관행설, 행정관행이 있다면 자격수 원칙 위반, 없다면 일본 원칙, 평등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다. 다음, 비례 원칙. 너무 과하다. 상당성 겨력, 비례 원칙 위반. 그리고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불행사, 혜택에 해당된다. 승소할 수 있느냐? 승소할 수 있다. 이게 일본 리마인드입니다. 자, 일본 리마인드가 끝나면 목차로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설정행위, 성질은 뭐냐? 특허, 재량. 이런 식으로 체크하세요. 밑줄을만 체크하면 되겠죠. 2문. 이 사건 처리 규정의 법적 성질, 법령 보충행정규칙인지. 이러면 읽기가 편하죠. 다음, 법령 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상위법령과 결합. 상위법령의 일부로서 대적 구성료 있다. 평등원칙 위반. 한계.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다. 아, 나는 이거 못 썼네? 그럼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행평표의 일의 법적 성질. 뭘로 갈지는 여러분은 결정합니다. 사법적 통제 방법. 간접적 통제. 그 다음에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구소송. 항구자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재량행위나 유법성 심사 방식. 다른 말로 사법 심사 방식은 재량일탈남의 제한적 심사 방식에 따른다. 가베 승소 가능성, 가베 주향은 재량일탈남의 중에서 일반원칙 중 평등 또는 자기구소, 그리고 비례원칙, 그리고 재량권 불행사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평등 또는 자기구소 원칙이었는데, 아, 내가 파생자를 못 썼구나? 그럼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거 빼먹었네. 그럼 별표 치는 겁니다. 재량전식이 존재할 때 행정관행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여기다가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본인이 놓친 정첨을 더 체크합니다. 그리고 타고 내려갈 때 행정관행이 없어서 자기구소 원칙 위반이 아니면 일반원칙으로서 평등원칙이 문제가 된다. 평등. 그리고 과하다. 비례. 그리고 불행의 제재처분 기준 위반. 이건 안 써도 상관없어요. 학습 차원에서 썼습니다. 재량권 불행사는 관련된 판례를 써주면 배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이 체크된 것만 나중에 뒤에서 보는 거예요. 어, 여기는 나 잘 썼어. 자, 매너 기준에서는 택시의 특허, 아, 설건성, 공익관련성, 그리고 권리의 설정, 설건성 두 단어.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세요. 어, 난 이건 잘 썼어. 어, 조문을 꼭 놓치지 말자. 그럼 별표. 자, 기준 설정. 어, 나 이 팔레트 몰랐어. 그럼 체크. 체크. 개인 택시의 특정인에게 권익을 부여하는 설건적 행위라는 거죠. 그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재량이다. 아, 이거 다 놓쳤어. 체크. 다만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면 재량기관 한계를 일탈한 것이 돼서 위법해 줄 수 있다. 사안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어서 평등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사안이 되죠. 그런 키워드를 설문에다 녹여내도 좋습니다. 본인이 놓친 것 위주로 체크하는 거예요. 이문도 마찬가지. 법령 보충자 행정규칙. 쟁점이라면 들어가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법령 보충 규칙의 법적 성질이 뭐냐. 이런 식으로 체크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상. 여기서 놓친 것 있으면 아, 조문을 안 썼구나. 같은 건 시인 규칙. 아, 이거 조문 빼먹었구나. 결합해서 일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상위 법령의 일부로서 대적 구성력이 있다. 아, 이런 표현을 놓쳤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3단계 영상 학습법입니다. 똑같이 연습을 하세요. 다음, 두 번째 세트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세트 30초입니다. 30초 들어갈 때는 질문 같은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택시, 특허, 재량. 기준도, 재량. 고시, 법령 보충 규칙. 따라서 대적 구성력, 법규명력의 회력이 있다. 다음, 별표 법규명령 시기의 행정규칙. 다설에 따를 것 같으면 법규명령, 판례에 따르면 행정규칙. 행정규칙인데 재량규칙. 이태, 첫 번째 주장, 평등, 자기구속, 파생, 자기구속. 이때 유권 관련 재량규칙이 있을 때 행정관이 필요, 판례, 행정관행설. 관행이 없다면 위반 X, 따라서 일반원칙, 평등, 자의적 차별, 평등원칙 위반, 동그라미. 두 번째 주장, 과하다, 비료원칙 위반, 재난권 불행설 위반, 따라서 승소관행설에 있다. 이게 30초입니다. 너는 잘 아니까 하겠지. 여러분도 이 정도가 될 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전날 30초 동안 여러분이 봤던 쟁점을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두 번째 세트 30초 하더라도 또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 이거는 기억났는데? 여기는 다 기억났어. 아, 그런데 한 개를 또 빼먹었네? 아, 여기는 다 기억났어. 아, 그런데 이거를 좀 빼먹었네?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아, 이거 이번에는 기억났어. 좋아. 그런데 일반원칙인 평등원칙 타고 내려가는 논리 연결 먹고 빼먹은 거 주의하자. 아, 불행사? 아, 판례가 아직도 기억 안 나네?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이러고 나서 읽을 부분만 3단계 다반지 압축에서 다시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체크하는 게 날마다 바뀌어요. 그러면서 모자이크처럼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주관식 사례를 1년 동안 했던 모든 자료를 시험 직전에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쫙 다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셔야 되었습니다. площад지 ends 퍼лох 임수 огда